야원아, 이모 성춘 내에 강아지들은 오토바이를 탔대. 그래? 왜 오토바이를 타? 오토바이가 엄청 잘 타. 왜 강아지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오지방 타고 있지? 응. 움직이지 않고 개장만 했는데 나구리가? 엄청 귀엽지? 나구리. 나구리에서 타기 가야 할 줄 알고 있어. 그런 게 다기 가야 할 줄 알고 있어. 내가 응원으로 왜 내려와? 하나가 다시 오고 나ться. 와, 하나가 너무 잘 타. 한편이 유튜버 케디스토 mix 한국 한국 한국인 이렇게 뉴스에 즐겨러내고 있어요 한국 한국인 그 여영이 가장 좋은 영상입니다 너무 재밌 Legends 엄마 너무 재밌구 엄마가 이거 엄청 재밌고요 오늘이 뭐 먹을까? 언니들한테 달라고 해 하고 싶어? 네 말해봐 언니들한테 언니들한테 얘기해봐 닫고싶다 뭐야 이거야? 이거 쎄쎄 안정한거 주려고 안정한거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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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면 위험할거 같아서 같이 타봐야겠다 아 됐어 갈까? 나 무더운데 해봐 빵빵 안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멈췄어요 이러면서 가야돼 이러면서 가야돼 우와 강아지 강아지다 강아지 쎄쎄 화이트 이제 갈까? 이제 가보자 이제 가보자 쎄쎄 쎄쎄 샤워터쿠스가 있었는데 부시시저거 정말 가는곳마다 이런일이 있었다니깐요 안녕 나한테 아까 탄거 아까 탄거 많은데 뭐? 응 정석에 가서 탄 거 산에서 탄 거? 응 그거 재미없잖아? 응 여완이 그거 재미있었어? 응 어 진짜? 너무 느리시네 나야 너 나 삼촌이 너무 느리게 타지 않았어? 안 내려가 삼촌 엄청 빨랐어 여완이가 대만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헌토도 타요알론 여완이게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다 재인도 쓰고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기도 하고 어딜 갈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에 진짜 다제도 비상상나요? 그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먼저 다가와가지고 마일 걸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핑곱빵을 하고 있나? 어 안녕 안녕 여완이 핑곱빵을 좋아하는데 여완이 핑곱빵을 좋아한다 여완이 핑곱빵을 좋아한다 여완이 핑곱빵 여완이 핑곱빵 저게 내가 있었어, 저거. 진짜? 그리고 아까 기누깡을 좀 누가 줬어? 어, 아까 언니가. 어, 사람들 많이 진짜 알았지? 어. 우와, 그래도 어때 기분이? 좋아. 강아지가 오토바이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를 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타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아지도 잘 타고 있는데. 여원아, 이모 삼촌네의 강아지들은 오토바이를 탔대. 그래? 왜 오토바이를 타? 오토바이가 엄청 잘 타. 왜 강아지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아유, 여원이가 또 하나 정말 재밌어하는 게 있었는데 차 탈 때마다 오토바이 탄 강아지들을 찾는 걸 너무 좋아했어. 아, 그러게. 이거 다 정말 매력한 거. 맞아. 오토바이 타고 있지? 응.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면 되는데, 너구리가. 엄청 귀엽지? 응. 너구리. 엄마, 아까 전에 너구리가 오토바이 탔어. 너구리 오토바이 엄청 잘 타지? 응. 움직이지 않고 오기되면 잘 타. 처음 봤지, 이런 거. 강아지가 오토바이 하는 거. 응. 강아지가 안 꾸시키지 않고만 탔었다. 똑똑해. 여보, 일로 와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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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일로 와봐.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자기가 올라갔어. 아, 자기가. 여기도 자기가 올라가 있는데. 너는 올라갈 수 있어?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여완아, 왜 달라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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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완아도 너무 잘 타는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